오늘 하늘이 맑게 드러났습니다. 아침 출근길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겠는데요. 서귀포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는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으로 다가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 산간지역에서는 아직 눈이 열어있어서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지의 기온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내려갔는데요. 현재 북부지역 4도, 동부지역 1도, 남부지역 3도 보이고 있고요. 성판악은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어제 낮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북부와 서부지역 9도, 동부지역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지역은 오전까지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0.5에서 1미터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 소식이 작겠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